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글속 같은 생각들 지금 뭐하지 전화해보고 싶어 할 일 없이 궁금해져 내게는 없을 줄 알았는데 깨달았어 냄새 네가 희망만큼 들어왔다는 건 이게 사랑인 건 의미없던 숫자가 중요해져 볼리없던 연파를 찾아 네 흔적을 조금씩 따라가고 이 모든 게 행복해 낫던 것이 건네도 내가 되고 네 친구의 이름이 익숙해져 너를 따라 조금씩 원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게는 없을 줄 알았는데 깨달았어 내게는 없을 줄 알았는데 깨달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?